정식이 항등식일 듯. 항등식일 듯. 이거는 개수비교할까 수치돼야겠다. 이거는 개수비교하는게 편하겠지. 공지가 하나 분명한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요식은 x 제곱 규칙을 잘 봐. x만 꼽혀졌면 x가 2개 꼽혀졌면 x가 하나 꼽혀졌면 나머지는 a하고 b가 하나씩 꼽혀졌면 x가 없는거에요. ab만 저희끼리 꼽혀요. 이건 x이 주니까 이 부분은 요걸로 하지 말고. 요건 우리 알잖아요. 요건 뒷지. 고대해라 하면 제일 처음에는 뭐겠나. 당연히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엔 x 제곱이 되겠지. x 제곱이 되면 abc를 한 번씩만 꼽혀요. 그래야 a하고 x 두개하고 문자가 하나 둘 셋이 되겠지. 그 다음엔 x겠지. ab는 두개씩 꼽혀져요. abbcca abbcca 요거 x예요. 그 다음엔 x가 없는거. x가 없으면 숫자만 꼽혀지겠지. 상수만 꼽혀지겠지. 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길어서 그냥 이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계속 해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물론 이까지는 전개할 일은 없지만 요까지는 안 헷갈리도록 확실히 해야 돼. 요까지는 앞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식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x의 네제곱이겠지. 그 다음엔 x의 세제곱이겠지. 그러면 a하고 bcd는 한 번씩 곱해지고 x가 세 번. 그 다음엔 ab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두 개씩 곱해지고 x가 두 번. 그 다음 세 번이 곱해지면 abc. abd 이렇게 세 개씩 곱해지는 x. 마지막엔 x가 하나도 안 곱해지니까 숫자만. 원리 알겠지 무슨 말인지. 돌은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요식을 그렇게 정리해. 그럼 여기 정리되면 요식은 전개식이구나. x 세제곱. 그 다음엔 x제곱이니까 지금은 x 더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보는거지. x 마이너스 a가 아니고 x 더하기 마이너스 a x 더하기 이렇게 보는거지. 그럼 숫자들끼리. 마이너스 a 랑 마이너스 b 랑 마이너스 c 를 그대로 한 번 더해주고 x는 두 번. 그 다음엔 문자는 두 개 곱해지고 두 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면 거기에 ab니까 ab 한 번 bc 한 번 ca 한 번 x. 그 다음엔 x가 없으니까 숫자들 저것끼리만. 마이너스 a b c.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그러면 이 값이 없으니까 이제 0이 되겠지. 이 값이 0이 되겠지. 그 다음 여수는 일치하게 있으니까 이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abc가 1이 되겠지.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abc 이게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abbc ca 이 식도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다하기 b 다하기 c 이 놈이 0이 되겠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 식이지. 3차 들어가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공식이 길어도 꼭 외워놔야 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는 a 다하기 b 다하기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런 공식. 외워야 돼. 3차식은 3차 나오면 이 공식 밖에 없어. 여기서 우리 뭘 구하자고 했느냐 하면 이거 구하라 했어요. 이걸 구하라 했는데. 마침 a 다하기 b 다하기 c 가 0이 되겠지. 이게 0이 되겠지. 이게 0이 되겠지. 우변이 몽땅 0 되겠지.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뭐하고 같으냐면 3abc 랑 같은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 0이 되어있기 때문에. abc는 여기 1이니까 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될 식 하나 만들어볼 테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냥 이 공식에 구체적으로 다 대입을 해 주면 돼. 대입해 주면 되는데. 이걸 다 알고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앞으로 0이다.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이 식을 딱 보면. 이게 0이니까 우변 전체가 다 0 되겠지. 이 식을 딱 보면.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 이 자체가 공식. 세제곱의 합은 3abc와 같다. 우변 전체가 0이니까 이 양 했다 생각나요. 세제곱의 합은 3abc랑 같다. 세제곱의 합은 3abc랑 같다. 이 말을 딱 보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나야 돼. 세수를 뒤에서 0이다. 그러면 세제곱의 합은 3abc랑 같다. 세제곱의 합은 3abc랑 같다. 그 다음에 이 식이 딱 이래. 이 식에서부터 하나 알아내야 되니까. 두 번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 식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2를 다 곱할 거야 이렇게. 2를 다 곱했다. 2를 다 곱하고 2를 나눠주면 똑같이. 위의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값이라고요. 그럼 2분의 1. 이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a 제곱 한 개. b 제곱 한 개. 마이너스 2ab 한 개. 그러면 거기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하면 거기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b 제곱 한 개. 2b 제곱이나 b 제곱이 두 개 있잖아. c 제곱 한 개. 2bc. 그러면 그 부분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이제 남아있는 거. a 제곱 한 개 남아있지 아직까지. a 제곱 하나랑 c 제곱 하나랑 ac. 본말이 a 마이너스 c 제곱인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나 제곱은 같지. 그럼 쓸 때는 봐. a 빼기 b니까 b 빼기 c니까 이건 c 빼기. a 빼기 c 쓰지 말고 틀린 게 아니고 a 빼기 c 써도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맞지. ab면 이쪽은 b, c면 이쪽은 c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0이다라는 말은 이 좌변 이 초록색 부분이 0이다는 말은 제곱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거 0일 때 말고는 절대 0이 될 수 없지. 그래서 a 골 b 골 c죠. 1번 2번 이 두 가지. 요게 0이다. 요게 0이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abc는 같다. 요식으로. abc는 같다. 요식으로 고치는 거. 인식이 좀 좋게 돼.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세제곱의 합은 3abc랑 같더라. 요거 1번. 요거 2번. 요 두 가지를 요 공식 공식을 항상 같이 써놔. 그리고 공식을 다 넣어야 되고 써야 되니까 앞으로. 식에서 계속 성인이라는 공식을 몇 개 좀 정리하고 앞에 나오는 거. 아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eab ebc eca. 요 공식 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eabc ca. 이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아니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하여튼 이 식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식 두 개를 두개 주자는 말은 요거를 주고 싶은데. 문제니까 그지. 문제니까 바로 주는게 아니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해 가지고 문제 풀어라. 이 세 개의 모양을 딱 보게 되면 그중에 어느 두 개를 주자는 말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봅니다. 요 세 가지는 될 줄 모르면 안 돼. 요 세 가지. 그중에 세 번째 이건 엄청 많이 쓰는 거다. 그지. 엄청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일 제일 많이 쓰는 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끈으로 구간하게. 아까 그 3차 공식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끈은 계속 같이 돌아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으라는 게 1번이에요. 1번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 2번은 바로 정기해버리면 되니까 2번은 쉽다. 2번은 쉽고. 3번 또 이식을 xy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이것도 어려운 거 없지. 3번 또 시켜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뭐하는 뜻이냐면 정계식이라는 거에요. 정계. 요거 선생님이 정계식이 볼게. 설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학년이 이렇게 자꾸 높은 학년권을 공부하게 되면 계산 실력도 조금 늘어져야 되니까 통합이 되는 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1차랑 3차 이거 정계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할 거야. 1차, 3, 2차를 곱해서 3차를 만드는 이 정계식이 엄청 많이 할 거야. 정계할 때를 항상 이렇게 하자. 다 정계식 해놓고 정리 물론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자꾸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할 거야. 일단 x 3제곱이래요. 1차랑 2차랑 곱하면서 3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2차항이겠지. 2차는 어떻게 하면 2차가 될까. 1차끼리 곱할 때랑 상수하고 2차를 곱할 때 이것 곱할 때 말고는 2차가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bx제곱 이렇게 하면 cx입니다. 그럼 b 더하기 cx죠. 이게 2차가 될 거야. 그 다음에 1차는 1차랑 상수랑 상수랑 1차랑 이것 말고는 1차가 생길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bc. 이렇게 하면 2. 2c 더하기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할 때만 상수가 되지. 상수가 될 수가 없지. 상수항은 1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의 배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b 플러스 c랑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bc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eb랑 무기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대응하는 배수도 b. 배수도 b. 여기서 b 찾고 b 부해지면 여기서 c와 b 부해있으니까 c 부해있으니까 여기서 c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b c 차례적으로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전개하는 이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 연산이 무슨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연산이 무슨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pq 앞에 수랑 뒤에 수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q 뒤에 있는 수를 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풀고 이 연산이 어떻게 하는 연산이다.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연산은 어떻게 하는 연산이다. 그 다음 다음 정식의 x에 대한 강정식의 상수 a b c d에 대해서 이것의 합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2차례. 이것도 2차례. 좌변은 4차식입니다. 그럼 이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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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을 수 있겠네요. 둘 다 완전제곱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면 a랑 c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에요. ac랑 같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식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말이 있잖아. a하고 c는 다르다 라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같다 했으면 ac가 같다 했잖아. 이렇게 여기서 ac가 다르다 했으면 이것 두개는 같을 수 없지. 이 2차식끼리.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 같고 이 식하고 이렇게 쓰면 틀려. 뭐만 이야기할 때 이것 두개가 같고 이것 두개가 같고 이것 두개가 같고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 식은 4차식이니까 이것을 다 정결식입니다. 정결을. 4차식 이것을 다 정결식입니다. 이 4차식을 다 정결식입니다. 정결식을 다 정결식입니다. 정결식이고 비용된 개수끼리 같다. 이만 긴 것을 어떻게 정결해요? 할 수 없지 지금 식이 4차식이니까 분명을 잘하나 해야 돼. 제가 동량끼리로 정리해서 비용되는 개수끼리 같다. 이렇게 틀리면 안된다는 거야. 아 제곱 제곱이니까 이것 두개가 같겠네. 이런식으로 풀면 안된다는 거야. 여섯가지. 그렇죠? 이거는 길지만 다 정계식 여섯가지. 이 말이야. 다르게 풀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이 등식을 선생님이 읽어볼게. 이렇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게 생겼고 그 때 나머지가 이렇더라. 이 말 뜻이 좌변에 있는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뭔지 모르지만 몫이 생겼을 거고 그 때 나머지가 bx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럼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는 게 제일 쉬울 거냐 하면 직접 요식을 요식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좋아요. 요식은 x3제곱 2차항은 없고 1차항이 2x상수항이 a 요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부터 직접 나눠줘요. 나눠주면 x가 되겠네. 곱해주면 x3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빼는 것이 지금 위에서 아래를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x제곱 요식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 빼면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4x를 빼니까 7x 그 다음에 a에서 2를 빼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됩니다. 이 나머지가 bx 플러스 2가 됐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가 bx 플러스 2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차계수가 b인게 그게 7이 되어야 됩니다. 일차끼리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2가 되는데 크게 상수항은 a- a는 4가 됩니다. 거기서 a값 b값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게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표면 안좋아 그런데 이건 복잡해서 지금은 귀찮은 듯이 보이지만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요런 방법도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몇 차식? 3차식 그럼 이거는 2차식 그럼 몫에 해당하니 qx가 몇 차식이었나요? 그럼 1차가 돼야죠. 2차 1차를 곱해야 3차가 되죠. 그럼 2차 2차 곱하면 오른쪽은 4차식인데 왼쪽이 3차식이면 이 식이 이미 x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지. 요게 1차식이에요. 그럼 1차식은 몇 x 1 x 그래야 x 3제곱 요식이 만들어집니다. 상수항은 여기 곱해있는건 여기도 있고 여기는 a이고 모르겠다. 여기 서지않은 문자 하나 이렇게 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qx가 있는게 아니고 식을 알고 있지요. 이제는 이것을 다 정계시켜서 정리한 다음에 좌변 우변의 개수를 중계해서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눠주는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조금 어려운거 느껴드리면 8번도 조금 어렵다. 풀기 풀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하라 항등식이 되도록 그 말은 좌변이랑 우변은 식이 똑같다는 말이죠. 식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좋습니다. 좌변을 잘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우변을 잘 봐 우변을 우변을 뭘 해버릴까 통분 해버려 통분 통분 그럼 첫번째 a에는 원래는 x 마이너스 1밖에 없었으니까 a에는 뭐가 더 곱해집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게 더 곱해집니다. 통분을 했다 생각해봐. b에는 뭐가 더 곱해집니다. 이거 제곱이 있으니까 요만큼이 더 곱해집니다. 두번째 b에는 x 플러스 2가 곱해집니다. 세번째는 x 플러스 2밖에 없네. 여기는 c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더 곱해집니다. 이제는 좌변 우변의 분모가 똑같지 않아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인 이 식하고 우변에 있는 이것 두 식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합니다. 좌변인 식과 우변인 식이 같다. 그렇게 되도록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합니다. 그러면 안쓸게 요거 이꼴 요거 푸는게 지금 다음 이것을 푸는 방법은 계수비교를 할 수도 있고 수치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잘해야 편안하게 푸는다 했지. 계수비교는 다 정계시키는 거에요. 정계시켜줘도 돼. 2차식 밖에 안되니까. 그 다음에 수치대입은 내가 계산하기 편한 수치를 집어넣는 거라 했지. 지금은 계수비교가 좋을까 수치대입이죠. 지금은 수치대입이 좋습니다. 그 숫자 한번 불러봐요. 제일 먼저 1을 넣죠. 1을 넣으면 이거 0되고 이거 0되고 그래서 1 넣는 거야. 좌변 1 넣으면 2 더하기 13하니까 15가 됩니다. 좌변 1을 넣어. 우변에도 1을 넣으면 이거 0되버리고 이 식도 1 넣으면 0되버리지. 여기도 1 넣으니까 3b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더니 b가 바로 5라고 5이 되죠. 1을 넣었다. 이제 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0되버리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제곱하면 4이니까 8-22 이게 좌변. 우변은 이거 두 개는 다 0이 됐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c입니다. 그럼 9c의 값이 8을 빼면 18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8이 되거든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이다. c가 바로 0입니다. 이제는 0되게 하는 그런 수는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하다 싶어요. 뭐가 좋겠냐. 0 같은 식으로. 0지 번호하면 좌변은 0이다. 우변에서 0지 번호 봐. 마이너스 2a. 여기 0지 번호하면 2b. 여기 0지 번호하면 c. 앞에서 bc는 다 부여놨잖아요. b하고 c는 다 부여놨는데. 그치? 그거 집어넣어서 마지막으로 a 값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통분할 생각을 못하면 문제 풀지가 어떻게 풀지 감당이 안 되겠지만 통분할 생각을 해줘야지. 좌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했을 것 같으면 통분만 해주면 아 분자끼리 다 틀면 되겠네. 그래서 그 시간을 내 항동식으로 그냥 풀기면 해줍니다. 이거는 식이 2차식 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수치 대입이 조금 더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느끼면 어디요. 어떨 때 수치 대입하고 어떨 때 개수비교 한다는 건지. 자 10번. 10번 이것도 수치 대입이네. 1 넣고 2를 넣고. 또 하나 더는 없으니까 0 같은 것이다. 수치 대입. 그 다음에 11번은 이것도 전격기능보다는 수치 대입이 편하겠네. 우변에 보니까 1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로 4 넣는 사람은 어떻게 있었나 0 같은 것 하나 부진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식이 3개를 만들어야 돼. 내가 구하는 문자값이 3개면 식이 3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이것도 수치 돼있죠. 이렇게 이거 똑같습니다. 수치 돼있고 나중에 뭐 더 배우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거 모르니까 14분부터 좌변은 5차식입니다. 우변은 2차식 곱하기 3차식입니다. fx는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3차식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fx는 이때 f2의 값을 구하시고 먼저 집어넣을 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지. 요거 0되는 게 요거 마이너스 2고 요거 0되는 게 1이네. 1넣으면 돼 1. 1넣으면 우변이 0이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래도 우변이 0이지. 그럼 0은 집어넣으면 돼야 돼. 집어넣는다니까 틀린 건 아닌데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봐. 좌변은 b. 0 집어넣으면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돼.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0 넣어서니까 f0. 그런데 f0 모르잖아요. 1은 넣어버리면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이 0이라서 관계가 없지만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는 절대로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 넣고 1만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넣어. 마이너스 32.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넣어야 돼.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것도 0이 돼. 그래서 이거 풀어서 이제 ab를 다 보여줍니다. ab를 구해보자. 답을 구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자 밑으로. 빼버리면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33. 이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3a는요. b 없앨려고 뺀거지. 그럼 3a가 마이너스 3랑 a는 마이너스 11. a 이게 마이너스 11이야. 플러스 11, 1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식이 x의 5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fx다. 이까지도. 이 식은 지금 항등식이다. 자 이제 우리 뭐 구하라 했는데. f2 구하라 했잖아. f2. f2는 2가 들어가야 f2가 나오겠지. 그리고 2지근은 2의 5성. 여기 2지근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을 지근하면 4가 되고. 1이 되고 f2. 4만큼만 여기서 나눠주면. 이게 f2이다. 이것도 어디온거 없다. 어디온거 아니죠. 그 다음 15번은 같은 0. 그 다음 16번은. 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할 때. 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할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할 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은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야 합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 있다면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식을 k로 보면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k로 본다는 겁니다. k에 대한 몇 차식인가 하는 말은 k는 문자인데 나머지는 다 십자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러면 k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입니다. 1차식을 정리하라는 것은 k가 붙은 것, k가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k가 붙은 것이 이 식이니까 x 제곱의 k, 마이너스 16k, 이게 k에 대한 일차입니다. k 없는 것은 2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입니다. 이게 k값의 관계죠. k 대신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계속 이 식이 성립합니다. 계속 성립하려면 이 값이 얼마가 되요? 0이 되었고 이 값이 0이 되었으면 k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좌빈 값은 항상 0, 우빈 또 0. 그래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십니다. 됐다. 그러면 x 제곱은 16, y 제곱은 8. 지금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두 개에 대해서 이식합니다.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k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항상 1을 넣는 것 같아요. k가 3일 때 1을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k가 5일 때 1을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야. 항상 1을 근으로 갖더라구요.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k가 어떤 수가 있는지 간에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1이 근이 된다.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야. 1집어넣으면 1 더하기. x에 1 더한거야. 그럼 k 2p-3. k의 t제곱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q 플러스 2는 0이다.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라고요?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k만 번짜로 보고 나머지가 숫자같이 찍어버리면 k에 대한 1차식 밖에 안 돼요.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에 붙은 항 k가 없는 것은 0이다. 식이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럼 k 붙은거죠. 이거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k니까 이거하고 마이너스 이거 두개를 더해서 여기 보내줍니다. 2p-3. 그 다음 이쪽에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 이 부분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상수는 마이너스 1k. 이 k에 대한 1차항. k가 없는 것은 이 식하고 이 식인데 두개를 더해주면 q 플러스 3. 먼저 이 식에서 q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q는. 이 식에서 이게 0이 되니까 미리 마이너스를 뽑혀버리자.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이 0이니까 p-1의 제곱이 0이 돼서 p도 1이 됩니다. p가 1이 되고 q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이 식은 k에 무슨 수를 넣더라도 항상 1을 근으로 갔더라구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갔더라구요. 그 다음에 뒤에 많이 못 풀어놨어요. 뒤에. 몸 풀었는지 시간에 있어서 덜 풀었는지. 엉망침착을 해놨어요. 20분은 풀이를 딱 정리해놔. 이 문제는 뭘 묻는다 하는 그 하나의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돼야죠. 문제를 딱 보면 뭘 내든 간에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학교 가면 시험도 다 나온다 이거는. 이 식과 이 식은 항등식이야. 이거를 전개한 식이 이 식이니까. 그럼 좌변에 x 플러스 1의 십승. 아 십차식이네. 십차식이니까 상상부터 십차항까지 식을 갖겠지. 상상부터 십차항까지 식을 갖겠지. 상상을 여기서 뭐라 했냐면 a0. 왜 0부터 가는지 알겠지. 차수 맞추려고 하는거야. 그럼 1차항은 개수를 a1. 그럼 x의 1제곱. 2차항은 여기 a2가 되면서 x의 제곱. 숫자를 똑같이 맞추려고 a0부터 추가합니다. 그 다음 a3은 그럼 x 3제곱. 이렇게 쭉 가서 이건 몇차식인데. 십승을 했기 때문에 십차식이야. 십차항은 어떻게 된거야. a10, x의 십승 이렇게 됐다. 그 식이 바로 이거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뭐 알아 했냐면 x 대신에 1을 넣는 식을 만들어야지. x에 1을 넣어 봐. 1을 넣으면 좌변은 2에 십승. 1제곱은 여기 항등식이니까. 여기 x를 넣은 거랑 여기 x를 넣은 거랑 여기 x를 넣은 거랑 서로 같은 가지지. 여기 1 넣어봐. a0. 여기 a1. x가 1이니까. a2. a3. 여기 가서 a10. x자리에 1을 넣어. 그래서 첫째로 뭘 할 수 있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1을 찍어 넣어. 이렇게. 각각의 개수가 문제는 모르겠는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합을 구할 때는 1을 찍어 넣어 버리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값이 나옵니다. 일일이 계산하는게 아니고. 1을 넣어 버리면 이렇게. 두번째. 또 x에 뭘 넣어둬냐고. 마이너스 1을 넣어 줘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 줘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 줘야 돼요. 제곱이 된거지. 제곱이 되었으니까 그냥 플러스 1. a2. 그리고 삼차항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a3.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을 10번 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1이 되겠지. 그래서 a10.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는 다 그대로 되어 줍니다.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세번째. 1식과 2식 두 개를 더해 있는 식. 네번째. 1식과 2식에서 2식을 빼는 식. 그쵸. 요 4가지를 하더라도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해 봐. 내용을 딱 정리해 다 알아 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찾았죠. 두 개 더해 보자. 0하고 더하기 때문에 그대로 2의 식성입니다. 0하고 더했습니다. 0하고 더했으니까 그대로 2의 식성.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없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a0 더하기 a0. 위 아래 더하는 거예요 지금. a0 더하기 a0. a2 더하기 a2. 다 똑같은 게 두 개씩입니다. a0도 두 개. a2도 두 개. 그 다음 뭐겠노. a4도 두 개. 제일 마지막 문제. a10도 두 개. 여기 딱수 번째. 0, 2, 4. 딱수 번째 거를 그대로 쭉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뭘 넣을 수 있냐면. a0, a2, a4. 딱수 번째니까 제일 마지막 a10이 되겠지. 2를 곱하니까 2의 10성이 되겠지. 양변을 2를 나눠버리면 이 2가 없어지겠지. 2의 10성을 2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지. 2의 9성이 되겠지. 그래서 홀 딱수 번째 거만 그대로 다 더해주면 2의 9성입니다. 이제는 1식에서 2식을 뺄 거야. 빼면 어떻게 없어지지. 똑같은 거 이거는 다 빼면 없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에 빼버리면. 빼면 0이니까 마찬가지로 2의 10성. 빼면 a0-a1 하니까 이거 빼면 2a1. 다른 것도 다 똑같지. 빼니까 2a3. 이건 몇 번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false 번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a 얼마? a9가 되겠지. 빼서 요식에서도 양변을 2를 나눠버리면 a1, a3, a5, false 번째 거를 했더니 역시 2를 나눠주면 마찬가지로 2의 9성. 어려운 건 그런 거 아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푸는 거를 자꾸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몇 번 정도 풀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쉽게 풀어요. 쉽게. 지금 1, 3, 5, 7, 9. 홀숙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밑에 거 밑에 거. 그 답은 2에 구성이 돼. 그랬더니 이런 거. 뒤에 나오는 거 다 같은 거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똑같이. 똑같은 거 체계했잖아. 앞으로 너가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문제 보고. 23번이 이해가 확실하게 잘 된 사람은 24번 풀어라 해도 잘 풀어. 23번이 확실히 이해가 된 사람이야. 24번이 잘 풀어. 일단 24번은 앞에 보다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인다네. 앞에 보다는 뭔가 복잡해 보인다네. 앞에 보다는 뭔가 복잡해 보인다네. 똑같은 거야. 여기 A0 순서만 반대로 서는 거야. 아까는 A0 이거 먼저 썼지만 A0 A1 X 빼기 A2 X 빼기 1의 제곱 A10 X 빼기 1의 14. 양변에 먼저 1 넣는 거는 똑같이. 양변에 1 넣을까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2네. 우변에 1 넣으니까 A0. 뭐 안 나온다 그지? 아까는 1을 넣으니까 이쁘게 탈 나타나다. 이제는 1을 넣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 1 넣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지금 뭘 넣어야 돼? 그렇지.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여기가 1이 되잖아. 그럼 아까 1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2를 넣어서 좌변이 2의 10성 더하기 1. 2를 넣어야지만 A10 더하기 A9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1이 된다. X-1이 1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A10 A9 A8 쭉 가서 A1 A0. 그 다음에 X에 또 뭘 넣을까? 0을 넣어야 돼. 그래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자꾸 아까 똑같은 형태로. 0을 넣었으니까 좌변이 1만 납니다. 0을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A10이 되고 짝수 번째는 다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홀수 번째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내가 구하는 건 홀수 번째 그만 구해야 돼. 홀수 번째 구하려면 짝수 번째 이놈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래서 A야 이게 없어지죠. 여기서 이거 빼면 2의 10성. 빼면 이런 건 다 없어지고 A9 홀수 번째가 다 두 개씩 남을 거예요. 두 배에 A9 A7 A5 여기 가서 A1 이렇게. 우리가 더하는 건 이것만 구하려 했지. 이것만 구하려 했기 때문에 답은 2를 나눠서 2에 구성됩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되죠.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더라고요. 1이 되도록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1이 되도록. 그런데 아까는 X이기 때문에 그냥 1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1이 되도록 하려면 X에 2를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려면 X에 0을 넣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수 바꿔도 그렇게 다 품으면 돼. 숫자가 바뀌더라도. 숫자가 바뀌고. 이걸 짝스 문제 구하라 했지. 그대로 더해지려면 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1이 되죠. 1이 되어야지만 그대로 더해지면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X에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럼 뭘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고른 식이 되죠. 됐어요. 방식의 나눗셈.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나중에 너희 알게 되면 안 어렵다는 말이에요. 알게 되면. 근데 알기 전에는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본 적이 있나 하면 본 적이 없다. 이런 거를 처음 보니까. 처음 보면 다 보면 할 때 어려워요. 처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3 때 제곱껏 나오고 하는 거. 처음에는 막 헷갈리지 왜.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 그게. 지금 보면 그게 왜 헷갈리지 이렇게 되는 거.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보면.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 이런 항등식을 중학교 때 만들어 본 적이 있냐 하면 거의 없다고 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제 뭐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건 알겠지. 다항식 같은 이런 게 나오는데 뭐로 나누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조건 뭐부터 하라 했노. 항등식 만들기가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어야 해. 어떻게 해?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누어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게 항등식. 항등식을 먼저 만드는 거다. 그런데 항등식 안 만드는 게 있다 이기. 항등식 안 만들고 바로 푸는 게 있다. 그게 나머지잖아. 반드시 한 번 했다 그지.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눌 때?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누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할 때는 무조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뭔데? 1차식을 0으로 하는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나머지다. 그게 나머지다. 그 빼고는 무조건 한근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나머지 정리를 빼고는 무조건 한근식을 만들어줘야 돼. 자 37번에 당항식 이거를 x 3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이 당항식을 이걸로 나누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습니다.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됩니다. 그럼 몫은 이야기 안했네 그지? 몫은 이야기 안했다는 말은 몫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하는 거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몫은 있을 까지 같다. 그 몫을 q라고 해요. 몫을 q. qx 쓰는 것은 x에 관한 어떤 식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를 몫이라 하자는 그런 의미였지.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라는 항등식을 먼저 제일 처음에 할 일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항등식을 딱 만들었는데 여기 qx 모르는 식 있지? 여기에 꼽혀진 식이 지금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면 쉬운 문제. 인수분해 안되면 조금 복잡한 문제. 인수분해 되면 쉬운 문제인데 인수분해 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할 때는 인수분해부터 하나야 돼. 인수분해 해보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까 양변에 1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던지에 지금부터 항등식품입니다. 식은 우리가 위에 그 부분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항등식이 만들어져 있고 항등식이 만들면 괴수 비계학과 수치대입학과 그 두 비중의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모르는 다항식이 있을 때는 꼽혀진 이 부분을 0 되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 다른 것은 집어넣어 소용없다 했지. q 얼마 이 값을 모르니까 안 떠도. 하지만 1과 마이너스 2는 지금 이 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어봐.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넣었으니까 이건 5가 됩니다. 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거는 0 되어버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립 플러스 ab 계산하는 것은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연립 플러스 ab 값만 찾으세요. 됐지. 항등식을 만들어야 돼. 자항식의 나누셈. 첫 번째 할 일은 항등식 만들어야 돼. 항등식 만들어야 돼. x 삼성 8x 제곱 5x 마이너스 a가 x 제곱 3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 말은 나머지가 그냥 0이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질 때 그래서 지금도 역시 항등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항등식. 조금 전에 샘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되면 복잡한 문제. 지금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되나. 안되잖아 이 비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되는 식이야. 인수분해. 일단 인수분해가 안되면 골치 아파요. 인수분해가 안되면 골치 아파요. 인수분해가 안되면. 아까 고른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지금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전개 못해. 식을 알아야 전개를 해야 돼. 계수 비결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식이 있으면 못해. 당연히 전개 자체를 못하니까. 수치 대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이거 용되는 것은 없으니까. 용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러기까지 문제가 돼 버리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되면 문제가 생겨. 계수 비교도 수치 대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계수 비교도 수치 대입도 않고도 못해. 이게 인수분해가 안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 두 가지 방법. 이 식을 직접 이 식으로 나눠 버리는 거야. 나눠 버리면 무슨 나머지 모양이 생기겠지. 그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또는 이 qx가 몇 차인데. 1차겠네. 1차. 1차하면 이건 뭐라 들을 수 있어. 1x 더하기 그렇지. 지금 ab는 썼으니까 다른 문자 c. 이렇게 두고 전개 식을 수 있겠지. 그러면 계속 이겨라. 처음에 두 가지 다 해볼 테니까. 첫 번째는 직접 나누셈을 할게요. x3제곱. 8x제곱. 5x-1. 요거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로 나눠 볼게요. 이게 x겠네. x3제곱. 3x제곱. 2x. 나누기는 빼줘야 되겠지. 5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x. 그 다음 뺐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1차네. 1차. 1차가 되었거리면 2차로 나눌 테니까 지금부터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어야 되지. 이게 0이 되었거든.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되어야 돼. x값이 관계없이 0이 되었거든. 항상 그렇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되었거든. 그랬더니 b는 마이너스 10. b 이게 마이너스 10이면 a는 50.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값을 쳐줘야 돼. 이게 이제 직접 나누셈을 해줄 거야. 조금 비싼다 그치? 조금 비싼다. 두번째 방법. 3차니까 2차니까 여기 1차네. 그럼 1차계수도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겠네. 그럼 이건 2개씩이뿐이야. 먼저 x삼성은 그대로 x삼성. 2차는 2차랑 상수하면 cx되고 1차랑 1차랑하면 3x. 이제 1차항. 1차항은 1차하고 이쪽에 숫자하고 3c. 이쪽에 숫자하고 이쪽에 1차항하고 플러스 b. 이거 x. 그 다음 숫자끼리 20. 이게 좌변하고 같다 이거야. 그러면 c 플러스 3이 저쪽에 8x야. 그 다음에 3c 플러스 b가 이제 5x야. 그 다음에 bc가 이쪽에 마이너스이다. 좌변 끼리 계속 이게. c 우했네. c 지구는 b도 우했네. bc를 다 우했으니까 a 도구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조금 귀찮아. 직접 나눠셈. 직접 나머지를 구한다든가 이럴 때는 나눠셈 직접 하는게 좋은데 대부분 문제는 나눠셈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게 비교적 조금 더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체만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로 해도 돼. 나눠셈을 한다고 뭔가 잘못된게 아니고 셈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일단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걸로 나눠셈쪽에 나머지가 이게 되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직접 나눠 버리는게 조금 더 편할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아까 두번째 썼던 방법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알겠니? 네. 자 이제 나머지가 됐네.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다. 요게 썼어요. 자 그걸 항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 fx를 x-3으로 나눌 때 몫이 생길거고 그 때 나머지는 2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다. 그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이렇게 항등식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변에 얼마 넣어버리면 3 넣어버리면 f3이 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앞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앞으로 다항식의 나눔 수행을 세우니까 f를 어떻게 알아야죠? 항등식 만들어야지. 항등식을 만드는데 1차로 나눈 나머지의 관계는 대부분 나머지 정리로 표현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거의 안됩니다. 알겠지? x-3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x에다가 3 지어놓으면 나머지다. 그래서 f3이 2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치? 또 있는게 보여요. gx라는 식은 그 밑에 있는 gx는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다. g가 그렇다. g에다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줬어요. g에다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이 식을 이 식이 무슨 식인데? 다항식을 이 식이 다항식이야. 다항식을 뭘로 나누는데? 1차로 나누는 나머지 구하라. 다항식을 1차로 나누는 나머지 구하라. 무슨 정리? 무조건 나머지 정리 생각해야 돼. 막 나누거나 이상한 생각하면 안되고 어떻게 생기는 다항식이든 간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뭐고 물으면 나머지 정리.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뭔데? 1차식 0되는 분에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답이야. 3 F3 더하기 2 G3 이거 이해 됐지? 그럼 F3하고 G3이 약간 여기 문제있잖아요. 이것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그게 나머지 구하라. 다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어떻게 생기려고 합니까? 어떤 다항식이든 간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구하시오 하면 그 다항식에다가 1차식 0되는 수를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다. 그거를 우리 나머지 정리해야 돼. 됐게.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그렇게 사용해야 돼. 자, 여기도 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감이 와야 돼. 두 다항식 있는데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다 얼마라고 2를 넣으면 그게 나머지야 돼.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을 때는 항상 나머지 정리해야 돼. F2 더하기 G1 이게 바로 나머지가 돼. F2 더하기 G2 그러면 이게 나머지야. 나누어 떨어지고 하는 건 나머지가 0이고 0 나누어 떨어지고 하는 건 나머지가 0이고 또 하나 됩니다. 요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얘기해.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가 0되는 2를 집어넣고 이 식에다가 0이 되는 2를 집어넣고 그게 나머지야. 그래서 F2-G 이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4더라. 이게 이제 조건이야.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형태는 이렇게 정리해. 요거 두 개를 연립할게 두 개 더해버리면 2F2가 4니까 F2는 2가 돼. 그럼 G2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F2랑 G2A 값을 문제 지고. 연립하는 거지. F2랑 G2A 값을 지고. 자 이제 뭐가 되는가 봐. 요렇게 곱했는 어떤 식이 있어. 이 다항식이잖아.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고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고 이게 1차식이잖아. 1차식으로는 나머지는 무조건 찍어넣으면 된다. 뭐를 0되는 2를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 하면 F2 곱하기 G2 이게 그냥 다 돼. 요식이 요식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요 다항식이 되면 X에 요거 0되는 X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그게 나머지야. 그럼 F2식으로 곱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마이러스 나머지 정리 어려운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 이거는 뭐만 기억을 하면 돼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쓴다 그런 것만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43 43 43 조건이 보통 뭔가 모양이 fundamental ABC를 모르는 식인 요 이걸 모르는 식인데 sich-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다 얼마로 oner 1 넣어서 계산하면 3이다 1 넣어서 계산하면 3이다 1 넣어 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 4 하면 그게 나머지 3이다. 이거 하나. 문자는 a, b, c 세 개가 있어 지금. 이 세 개가 모르고 있는데 식은 단단 한 개밖에 안 됐어. 세 개를 모르면 식도 몇 개 줘야 돼. 무조건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a, b, c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 이때는 생각을 이렇게. 여기서 a, b, c를 어떻게 구하지? 절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관계식을 이용한다. 어떤 관계식? a, b, c 는 뭔지 모르지만 더하면 7이다. 이런 관계식 하나는 알고 있잖아.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때 뭘 구하랬냐면 이 단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랬어.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랬어. 그런데 이게 x 플러스 1이네. 그럼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넣는 게 답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 이게 답이다. x에 마이너스 1 넣었거든. 그런데 a, b, c를 그대로 더하면 7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a, b, c. 이렇게 되어있는 요 모양이 나타나지. 이게 여기 7이다.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됐다. 나머지는 쉽다 그랬다. 엄청 쉬운 거잖아. 나머지 정리를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봐.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 알면 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그 관계식이 나오면 나머지 정리를 써야지 이 생각만 가졌습니다. 또 계산이 안염되는 거 대의가 힘들어. 아이씨. 이거 아까부터 한마디 말아야 되거든. 아직도 힘들어. 자, 다항식 fx를 요거, 요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가까이 요거, 요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2가 3이었고 f-2가 마이너스 2. 이게 조건입니다. 나머지 정지.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한정식만으로 만들어야 된다. 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런 함수 값의 관계로 나머지 정지를 표현해야 돼. 그럼 식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문제해 주세요. fx를 요걸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주 표준문제니까 이 정도는 하나밖에 1등까지만 돼. 요거 문제는. 이거는 나머지 정리이다, 아니다. 아니지. 2차식인데 나머지 정리. 1차로 나눌 때 나머지 찾는 것이 나머지 정리. 이거는 나머지 정리 아니야. 나머지 정리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항등식 만들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나머지 정리만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외에 뭘 나누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 만들어야 돼.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안 만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더니 안 보여요.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그 식을 딱 보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부터 만들어 fx를 이걸로 나눠서 이거 인수분해 되는 정도는 쉽게 보이지? 인수분해는 쉬운 문제 인수분해 안 되면 복잡한 문제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를 rx라는 이게 쉽게 하지 말고 나머지를 rx라는 나머지를 rx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2차식으로 나눠주고 이게 2차식입니다. 2차식으로 계속 나누고 2차식으로 계속 나누고 그럼 이 식이 뭐가 돼야지만 이게 이때부터 나머지가 돼? 1차 모양이 될 때 비로소 나머지가 돼. 그래서 이 나머지는 만약에 3차다 그럼 또 나눠줘야 돼. 2차다 또 나눠줘야 돼. 1차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나머지가 돼. 2차로 나머지가 돼. 내가 만약에 3차로 나머지 그럼 몇 차부터 나머지가 돼? 2차부터는 이제 나머지가 돼. 내가 3차로 나누는데 3차다 그럼 더 나눠줘야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2차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있겠나? 나머지는 1차니까 어떻게 써야 돼? 1차니까 우리 상수 같으면 그냥 R 이렇게 쓰면 돼. R 이렇게 쓰면 틀려요. 1차니까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나머지가 돼. 내가 아는 건 이거 2개 알고 있지? 여기서 집어넣는 수는 이거 있던 없다. 이거 딱 꽂자마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그럼 좌변은 f-1 0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그럼 f-1 마이너스 1 넣고 0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에이 플러스 2 여기까지는 상등식 만들어 놓고 그냥 대입한 거야. 상등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대입한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에 f-1은 3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2는 여기 마이너스 2 이 조건이 있다. 해서 이 식하고 이 식을 12%로 주면 부활합니다. 빼버리자. a는 4 a가 4가 되면 b는 7 ab 구해졌지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rx를 하면 rx는 4x 플러스 7 이게 나머지 rx입니다. 나머지 이름을 rx 한거야. fx 이렇게 하듯이 이때 r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rx가 아니까 1직원으로서 11이다. 이렇게 돼서 나머지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등식을 만든다 하는 건데 확실히 그건 할 수 있겠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그러면 빨리 나머지 정리네 1차식이 아닌 식으로 나눠 그러면 빨리 항등식을 만든다 항등식을 딱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딱 보면 내가 뭘 풀어야 되겠네 하는 걸 이 식을 보고 한 개 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 때 나머지는 6이더라 이건 어떻게 써야 돼 당연히 나머지 정리로 써야 돼 빨리 적어 문제 적는 거야 f-2는 6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적어놔 문제 적는 거야 풀이한 게 아니고 풀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 적은 거다 선생님이 x-2로 나눌 때 또 하나 더 있네 f2는 2더라 해서 여기까지를 문제를 내가 정리했다 여기까지식을 정리했다 이때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1차식 아니네 그럼 빨리 항등식 만들어야 돼 x제곱 x 플러스 1 fx 하여튼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다항식이 있어 이 식을 내가 이걸로 나눌 거야 이게 몇 차씩 인수분해되는 2차식 그럼 쉬운 문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뭔지 모르겠지만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는 ax 플러스 2 여기서 알 쓰면 안 돼 2차로 나눌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를 모를 때는 표현을 이렇게 2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를 1차로 3차로 나누면 나머지를 2차로 표현을 고를게 이제 집어넣고 뻔하네 마이너스 2 넣어라 이 말이야 마이너스 2 넣고 2 넣어라 이 말이야 이해 됐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f 마이너스 2 x라는 x는 다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쭉 연기되면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되겠네요 저게 2 2를 넣으면 4 플러스 2 플러스 1 f 2 2를 넣으면 이까지 쭉 0이 되네 이 부분은 0이 되고 2 넣으면 2a 플러스 2 f 마이너스 2는 여기서 6이라고 돼있지 이게 6이야 6 이게 지금 5에서 2를 빼야면 3 3, 6 18이네 이게 18이다 이것도 이게 6, 7이네 f이니 2네 그럼 4에서 풀리면 ab 구할 수 있겠지 ab를 구하면 그걸로 보고 나머지 구할 입니다.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고 이거는 나머지 정리 아니지 한정식 만들어야 돼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항상 나누는 식이 인수근에 되면 미리 인수근을 해버려 나중에 결국 해야 되니까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4다 어 2차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왜 상수인데요 1차는 0이 되고 그냥 상수항만 있는지 이런 말이야 1차라는 말이 아니고 1차 이하의 식이 온다 이런 뜻이야 1차가 올 수도 있고 나누어 떨어져 버리면 0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또 이제 이걸로 나눠 똑같은 fx식을 x-3x 플러스 미리 인수근을 했다 미리 했다 나눠주면 몫이 또 나오겠지 그 때 나머지는 4x-3이다 여기서 보자 우리가 q가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qx qx 이렇게 두면 안되겠지 몫이 똑같은 리가 그래서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q1x q2x qx qx gx 다른 문자 써도 되고 보통 몫을 q로 많이 쓰니까 q1x q2x 식을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이때 fx를 또 인수분해 되네 x-2 x-3으로 나눠 쓸 쪽에 나머지가 뭐가 되겠는가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써요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써요 이 식 딱 보자마자 아 2 넣고 3 넣어서 식 두 개 만들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바 이런 문제를 쉽게 쉽게 잡고 풀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항등식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 안 만들고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당연히 못 풀어지지 뭐 보고 풀어야지 없는데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도 이렇게 항등식을 딱 표현을 해 봐 이 식 보니까 2 넣고 3 넣는 식 바로 보이잖아 2 넣어 봐 F2는 여기 쭉 연결되면서 2A 플러스 2 3 넣어주면 F3은 3A 플러스 2 근데 F2랑 F3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조건 이거 줬네 구하라고 여기다가 양변에 2를 넣는거 2 넣으면 좌변 F2 2를 넣으면 쭉 연결되면 4가 되는거죠 F2 이거는 4가 됩니다 F3은 여기 넣어야 되겠네 여기 넣으면 F3이 되고 6 0이 되고 3을 넣었으니까 12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요거 풀면 또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를 열리풀면 AB를 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반응이 됩니다 빼면 A가 5네 이게 1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그래서 나머지는 5x 마이너스 2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이제 차수가 이제 조금 높아졌죠 차수가 조금 높아졌죠 일단은 Fx를 이걸로 나눌을 때 나머지가 이 보다 2차 아니지요 빨리 항등씩 만들어야지 Fx를 어? 인수분해되네 인수분해되면 아무것도 어려운거 없어 인수분해되는거 다 씌워 나머지가 2x 플러스 4이다 Fx를 인수분해되는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4이다 이렇게 또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다 이건 뭐예요? 갑자기 나와서 꼭 헷갈릴 수 있겠지만 Fx가 4다 이렇게 적어야 돼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저렇게 쉽게 하면 안 돼 쉽게 하면 안 돼 쉽게 하면 안 돼 쉽게 하면 안 돼 나머지 점유로 표현해야 돼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는 4다 꼭 이렇게 적어 이 두 개의 조건을 두고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자 했냐면 Fx를 인수분해되네 미리 인수분해할게 인수분해되는거는 결국 인수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바로 해버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이걸로 나누고 이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몫이 생길 부분 요거 Q은 어떻게 수분해 놓을게 요거는 요거 그냥 Qx라고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3차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와 같이 1차로 표현하면 안 되고 2차로 표현해 딱 보니까 뭐 넣었다?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2를 넣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 넣자 F-1 쭉 0이 되고 A-B-C 그 다음 1 넣자 1 넣으면 여기 F1이 되고 1 넣으면 쭉 0이 되고 4A-2B-C 이제 2를 넣자 여기 F2가 되고 2를 넣으면 쭉 0이 되고 4A-2B-C F-1, F1, F2 값을 차 F2는 여기 나와있네 4라고 F2는 4라고 나와있네 여기 마이너스 1 넣자 그럼 F-1이 쭉 연기되면서 1이네 이 값이 1이네 F1 넣자 1 넣으면 여기까지 쭉 연기되면서 1 넣으면 5가 됩니다 이 값은 또 5다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엘립을 풀서 정리만 해주면 계산하자 먼저 이거 두 식 딱 보면 돼요 빼버리면 A, C가 다 없어져 버리지 2B가 4네 바로 B가 2다 하는 거 없습니다 빼버리면 B가 2 B가 2가 되면 B가 2가 되면 식이 이렇게 돼 B 이게 2니까 A 플러스 C는 B가 2니까 이항하면 3 이렇게 돼 B가 2니까 4A 더하기 C는 이게 2니까 이건 4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0입니다 이 식 이 식 이거 두 개는 한 번 연립한 식이니까 이 식 이 식을 정리해서 B가 없는 식 두 개를 만들어보세요 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위로 빼버리자 3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4 그래서 이제 A, B, C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B가 2니까 2X C가 4니까 다 4다 다르나 다르지 않나 동호가잖아 그게 똑같은데 그냥 차수가 높으니까 그냥 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줍니다 48번 셈이 식만 만들고 마칠게 48 선생님 다음 시간에 몇 번부터 할 거냐 하면 47번부터 한다고 이야기 좀 해줘 다음 시간에 47번부터 새로 할게 48은 선생님 식만 만들게 엄청 차수는 없네 X의 11성 X의 9성 X의 7성 빼기 이거를 2분에 할게 X를 묶어주면 X개곱 빼기 1이지 여기 X 더하기 X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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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나누어요 몫이 생길거고 그 때 나머지를 RX라면 R3이 얼마인가 나머지 과 라는 말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3차로 나누기 때문에 AX제곱 BX 플러스 C입니다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식이 3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식 3개를 꼭 연립하십니다 아까는 식이 2개 나와서 연립하는 거지만 차수가 하나 늘어나면 문자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식이 조금 못 풀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3개 넣으면 연습만 안 되겠죠